제가 지금부터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. 우선 하기 전에 카메라를 보고 선서를 하셔야 돼요. 선서! 선서! 나 웅희웅희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영상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권채영 주무관을 미워하거나 권채영 주무관을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원망하거나 때리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약간 물이 든 페트병이 있어요. 네네. 이걸 여기 밑에 넣고 어! 봐봐! 들어갔잖아요. 아기 위에서 짓밟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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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위에서 짓밟을... 아기 위에서 짓밟을... 제자랑 아까... 동일자랑한테... 깜짝하셔야 했어요. 엄마 너무 다시만 봐! 엄마가 가. 뭐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! 뭐! 어? 이리와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